dlc 출시 순으로 나오는가요? 어...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닌데 음... 확정은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쿵짝 쿵짝 아까 이거 어디서 조졌더라? 쿵짝 빱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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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빡깃쭈 온다 다왔다 빱 빱 오케이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션 좀 해야돼 음 그렇지 이래야지 응 이래야지 칠구요 예 재밌어요 예 이번에 리스펙트 나오고 나서 대체적으로 다 재밌어요 패턴이 되게 잘 짰어요